큐스타말씨로 바로 들어가십시오 네 그래야 좀 앉아 아휴, 자리 가는데 거기 좀 애매하지 않아 둘이 들어오는데? 괜찮아 야 열차가 언제 들어오나 이것도 되게 기다리는 약간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열차를 어디를 가기 위해서 기다려는 봤지만 열차를 이렇게 청소하기 위해서 기다려본 건 처음이잖아 인생에서 처음이지 진짜 너네 이거 랩 가사 하나 나온다 여기 영감을 받아서 아휴, 시원하다 풀벌레 소리 너무 좋다 야, 이 밤에 여기 이거 약간 힐링이네 괜찮네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힐링이다 이거 그리고 이렇게 이런 열차 여기 앉아 있었던 게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맨날 급하게 기차 올라타고 그랬었는데 야, 빗소리 봐라, 야 야, 이 소리도 약간 힐링되는 거 알지? 너무 좋아요 비 오는 소리, 집에 있을 때 비 오면 되게 좋잖아 괜찮지 밖에 안 나가고 아, 이 소리 비가 창문 때리는 소리가 되게 좋지 아, 그래 알지? 네 새벽에 잠 자다가 비가 창문 때리는 소리 되게 너무 좋지 낮에도 좋아 낮잠 잘 때 비가 맞아, 맞아, 낮잠 잘 때 좋아 지금 차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각자 자기 자리 2호, 예 2호 차가 여긴가? 2호가 번호포가 있어요, 이거 저거 보고 4호 차는 이거 아, 여기 4호? 난 이건가? 각자 여기 번호에 쓰면 돼 예, 번호에 서서 계시면 돼요 내가 3호 샀는데? 파이팅 여기 다 진짜 승객들이 계시네 어, 열차 온다 열차 옵니다 예 사진묵 주식사 사진묵 주식사 구경 손으로 집중 글말씀 고요자 조심하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 식판이기구 아 아 식판이기구 왜 아픈지 알겠다 식판에 맞으면 엄청 아파요 안전에 유의해서 아 왜 아픈지 알겠다 아 식판을 잘 보라는 게 식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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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부트 갈게요 아 음 아 으 으 으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끝. 끝. 오늘 바돌리스는 밖에 앉아서 계세요. 아유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은 뭐. 얼마 한 것도 없는데. 이제 저기 신속은 끝났어요. 차에 탈까요? 네, 다시 우리 거기로 가셔야 돼요. 근데 기분이 좀 이상한 게. 우리 탈 때 아무 생각 없이 탔잖아. 한 번도 저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. 전혀 한 번도 없지. 의자가 당연히 이 위치로 돼 있는 건 줄 알았는데. 다 이렇게 돌려 놓은 거였어. 내일 일단 내 칸은 다 돌리고 나와야 되겠어. 야, 다시 우리가 치운 기차. 좀 뿌듯한데? 좀 뿌듯한데? 잡아봐. 형이 치우는 거, 나 55. 내가 저기, 나 35. 오, 5호 차. 신기하다. 좀 뿌듯한데 이거는? 우리가 정신. 오, 나의 3호 차. 내가 평소한 2호 차가. 편안히 앉으세요. 뿌듯하다 뿌듯해. 문제 없이 딱 터져서. 사랑하는 여행 되셨나요? 수고하셨습니다. 父 logicπου니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